누구야? 누구세요? 나? 나 고명달인데? 야 맞추자. 너 진짜 노래 못하는구나. 야 너 진짜 심하다. 뭐 명달이 나쁜 놈아. 거기서 그 말이 나오냐? 명달아. 미안. 시소다. 세상 떠났는데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.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오 맞추자. 연습 좀 했나 본데?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처럼 날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아아악! 그래도 못돌아주겠어! 아휴! 오 맞추자. 쌩유! 야 너 근데 내 단편영화 연기 연습은 하고 있지? 그럼. 근데 너 요즘 왜 전화 안하냐? 전화? 왜? 또 노래 불러주게? 뭐야. 너 나 노래 못한다고 전화 안하는 거냐? 뭐. 가창력이 그렇게 중요하냐? 그거 안에 의미가 중요한 거지. 야 너무 못불러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네. 야 추자 너 진짜 연습 좀 해야겠더라. 추자야! 아 알았다 됐다 뭐. 니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?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날아가지 않아. 그렇게 오래오래 그 내 옆에 남아서 가골 전한 그 내 곁에 흔들리 네 마음은 받아줄 수 없어. 분명히 나보다 널 훨씬 더 사랑한 남자가 나타날 거야. 그러니까 날 잊어. 야 누가 뭐래? 내가 언제 너 사랑한다고 그랬어? 나 너 앞에서 노래한 거 밖에 없잖아. 나 너의 그 춤도 그 바보가 된 노래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날 잊어. 내가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있어?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사랑해 달랬냐고. 창피하니까 일단 일어나. 날 도와줘 제발! 그리고 깔끔하게 단편이 오나 찍자. 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? 니가 먼저 시작했잖아! 제발 그 재킷 좀 버려! 나 널 단 한순간도 좋아한 적이 없어. 너 뒤질래? 일단 야비한 놈한테 한순간이라도 반해가 줘.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아주 뒤졌어 너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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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내가 그때만 생각하는지. 야 이 나쁜 놈아. 나 졸업 때까지 너 때문에 전설의 미절이었다 알아? 왜? 야 너 뭐해? 뭐 하늘에다 소리를 질려고 그래. 아휴 그냥 그런 게 있어. 뭐야 이건? 이거 우리 대학교 때 같이 찍었던 단편 영화 있지? 그거래.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대? 그러게. 너 뭐 어떡할까? 집으로 갈 거야? 그래야지. 넌 어떻게 할 건데? 뭐 그 우리 다니든 학교나 한번 가볼까 하고. 같이 갈래? 고친 파도 따위 상관없어. 왜 답장 안해? 무슨 일 있어? 까불이. 문자 지금 왔다. 별일 없으니까 수업 받으셔. 똑똑똑. 쌤. 네. 아 잘 들었어요. 역시 기대한 대로인데요. 네? 똑바로 해 형. 진짜요? 자 그럼 진짜 마리아 불러볼까요? 잠깐만 진짜 장난해. 방금 불렀잖아. 그랬어요? 언제? 아 나 미치겠네 정말. 얘들아. 나 방금 막 불렀지? 나 지금 방금 뭐 불렀니 얘들아? 니네. 니네 들었잖아. 마리아 불렀지? 네. 부르셨어요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아휴 까불이. 너 수업시간 아냐? 내 걱정 그만. 대답이나 해.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니까. 알았어. 그래. 커피랑 쿠키? 뭐 하는 거야. 쌤 쌤 쌤. 야. 뭐야. 야 나 지금 승질하기 1초 전이다. 네. 아 미안해요. 뭐라 그랬죠? 나 진짜. 나 돌아버리겠네. 나 진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쭌쌤하고 너무 비교되네. 쭌쌤은 연습시간에. 어?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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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을 외쳤던 사람이야. 허튼 짓 안 하고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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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